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어 오늘 날짜는 2021년 12월 27일 입니다 오전 6시 입니다 새벽 6시 죠 자 시작했습니다 자 단면도와 인면도 입니다 자 단면도는 단면 높이의 관계를 토지의 한 부분을 수직으로 크게 여기는 이제 우리 조경이 내가 토지에 관련된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원래는 우리가 건물을 이렇게 있을 때 보면 맞죠 이렇게 집이 있다 치면 여기를 만약 잘랐다 그럼 이 잘린 변을 그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랬는데 단면은 카레를 짜리 수준비를 만들어진다 단면 높이가 토지를 이렇게 한다 단면 단면을 친다 인면도는 자 조경 제도보다 건축 제도에서 많이 쌓입니다 건물의 외관을 상세하게 하는데 하고요 축적에 맞게 제도할 때 절단된 선 뒤에 요소되는 인면도를 나타나며 잘려진 선상에 있는 것을 인면도를 나타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인면도를 말 그대로 눈에 보이는 것 아시겠죠 자 단면과 인면에 탁진다 굵고 두드러진 절단선 단면도 인면도 같이 되는 모든 수준에서 그 절단에 멀리트리드 해도 같은 식일로 이거 이해하나요 여러분 선생님은 이해하는데 어렵게 생각하세요 그냥 인면도와 단면도 같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경관 요소의 이용 자 활동과 이용을 연관시킴으로써 수직적 요소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이렇습니다 아시겠나요 자 수직 수평에서 같은 스케일을 유지한다 자 평면도에서 보이지 않는 요소를 전달한다 자 스크린 분석과 특별한 시스템에서 전망을 분석한다 지형을 연구한다 고지차를 구별하기 힘든 지형에서의 지형 표현은 수평스케일 요소에 대해 수직스케일의 1.5에서 2.5의 학대에 의해 지형의 고도를 확대하여 효과를 크게 한다 기후와 미기후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생태학적 관계를 표현한다 시선물에 대한 내적인 구조를 표현한다 자 도면의 유형 경사도 지표의 변동 자 보네요 배치도 구조 요소들의 위치, 크기, 형태, 면적과 재료를 나타낸다 간계도 간계 시스템의 형태와 크기 그리고 수도관 상부, 밸브, 슬래브관과 다른 요소를 위치한다 식재 기본 설계도 식물의 적절한 선택, 식재 위치, 군식 위치를 손으로 표현하는데 표현한 대략적인 도면 실제적인 식재도를 얻기 위한 기본 그림 식재 설계도 최종적인 도면은 식물 재료의 식재에 이용되며 정확한 위치를 나타내준다 식재도면에서 각 식물을 간육면과 항면을 균일 짓고 크기와 양을 표현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 자 시공 상세도 여기까지 말게요 보통 단면과 평면들을 학대한 이런 종류의 식물을 놓으면은 구조면의 내부 구조를 포해서 상세한 구조를 보여준다 아시겠죠? 어떤 재료가 이루어지는지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왜? 왜 여기까지만 할까요? 맞아요 오늘도 선생님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말 그대로 짧게 짧게 갑시다 아시겠죠? 자 2021년 12월 27일 자 안뱅이샘이었구요 자 도강 양해 2022년은 이렇게 살겠습니다 아시겠죠? 오늘 다행히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